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피부가 푸석하고 거칠어져 메이크업이 잘 안 되죠. 단 5분 안에 촉촉한 피부로 만들 수 있는 SOS 셀프팩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나이 21살 내 나이 쉿. 뷰티경영 21년 김아령 비비안입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피부 속과 겉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서 당김 현상이 지속되고 피부가 푸석하고 거칠어져 메이크업이 잘 안 되죠.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피부가 상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1일 1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일 20분 30분 팩을 붙이는 일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팩값도 만만치 않고요. 저는 급하게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야 할 때나 시간이 없을 때는 집에 있는 화장품을 이용해서 팩을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단 5분 안에 촉촉한 피부로 만들 수 있는 SOS 셀프팩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SOS 셀프팩 준비물은요. 화장솜, 스킨, 수분크림, 스파출라, 유리벌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 집에 다 있으시죠? 만약에 없으시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에센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솜은 얼굴 크기에 따라 여러 장 필요한데요. 저는 5장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5겹 솜을 이용할게요. 한 장 같지만 분리를 하면 5장이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여러분 이렇게 5장이 나와요. 첫 번째는 스킨을 화장솜에 듬뿍 적셔주세요. 스킨은 세안 후 이완된 피부를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수분 충전과 피부 재생을 유도해 주기 때문에 화장솜이 촉촉할 정도로 듬뿍 적셔주시면 됩니다. 촉촉하게 적신 솜을 얼굴에 붙여주세요. 이마 가운데 한 장, 양 볼에 한 장씩 턱, 콧볼, 이마 사이드에 붙일게요. 얼굴에 따라서 여러 장 쓰시면 되겠죠? 얼굴에 이렇게 붙였다면 수분크림을 솜 위에 듬뿍 발라주세요. 이때의 포인트는 두껍게 바르셔야 돼요. 근데 왜 수분크림을 쓰는지 궁금하시죠? 수분 제품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차가운 바람과 뜨겁고 건조한 환경에 손산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손산된 피부 장벽을 복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분크림이 합니다. 지금처럼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분크림을 여러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드름 피부, 건조한 피부, 예민한 피부 모든 피부에 쓸 수 있는 제품이니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5분 정도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간단하죠? 자, 5분 후에 제가 화장솜을 제거할게요. 이렇게 화장솜을 제거하신 후에는 피부를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SOS 셀프 수분팩을 하고 나면 피부 표면이 끈적임이 없고 산뜻한 느낌이에요. 수분팩이 피부에 막을 씌워주어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쳐있던 피부가 환해지고 화장할 때도 피부 표면이 정돈되고 깔끔한 느낌을 하루 종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SOS 셀프팩으로 5분 안에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로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뷰티나이 21살 내 나이 뷰티 경력 21년 비마령 비비안입니다. 여러분 5분 3분백 해봐요.